제목은 직접 즉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항상 예측되는 것은 우린 항상 없고 순간순간을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을 살아있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직접 즉시성이라고 어렵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믿을 수 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즉시성 예측행위를 방지하고 앞질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막으며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 그리고 직접 즉시성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비단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배우들 뿐만 아니고 기성 배우들도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당면하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배우라면은 죽을 때까지 당면해야 되는 싸움이지 않을까 우리는 주어진 순간을 천진난만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것이 다음 순간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다음 순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간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좋네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뭐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자기는 집에서 죽도록 연습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가가지고도 좀 자연스럽게 잘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막 이렇게까지 덜덜 떨리지 않고 나는 집에서 충분히 집에서 연습을 해왔다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직접 즉시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죠. 자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지 집에서 막 거울 보고 막 연습도 해요. 그러나 그 생각과 기대가 맞아떨어질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어떻게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우리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도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100% 이것은 사귄다. 오늘부터 1일이라는 보장된 게 어디 있냐 말이야. 99%는 확신하더라도 1% 얘가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실패에 대한 감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 행동이 실패하거나 희미해지는 순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바로 우리는 장래의 행동 계획을 짜고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앞질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바로 돌아가죠. 순발력 있게 싹 돌아갑니다. 아 어떡하지? 뭐 괜찮은 척 할까? 뭐 뻥이라고 할까? 사실 농담이었다고 할까? 막 이러면서 그 순간을 살아있을 때는 바로 그 내가 계획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계획대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닌 거지. 얘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우리한테 지시된 행동을 미리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정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상하는 문제와 한순간에 직접 즉시성을 찾는 작업을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이론에서 실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타하겐은 여러분이 잃어버렸거나 엉뚱한 곳에 잘못둔 어떤 물건을 찾는 행위를 통해서 직접 즉시성을 테스트하는 연습을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파트2 대상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2는 계속 우타하겐의 어떤 연습법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는 13장과 14장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각각의 연습 방법에 대해서 우타하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연습이냐.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잘못두는 일이 매일 발생하는 다반사적인 일이죠. 이게 뭐 내가 건망증이 좀 심하다든지 나이를 좀 먹어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고 또 무슨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 단계의 찾는 과정에서는 겉으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 논리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핸드백을 찾으면서 그 밑에 있을 리가 없는 얇은 종이 밑까지도 살짝 들여다보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아 또 혹시 또 뭐 이러면서 거기를 한번 들춰보는 그 인간적인 심리는 무엇이냔 말이지. 그런지 또 우리는 한다라는 거야. 그걸 보면 거짓말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데 여기 한 번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전혀 뭐 한 달 내내 가본 적이 없는 창고를 한번 들어가 본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 논리. 되게 멋있는 말이죠. 선생님은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우리 이 연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거 없어요? 물건 찾기 연습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딱 있을 겁니다. 압정은? 압정은? 압정도 비슷한 그거였지? 떠오르는 이미지는 같았던 것 같아 연희도. 그쵸? 브로치 찾기죠. 배우 수업에서 브로치 찾기. 브로치의 뾰족한 게 이제 압정이라고 이제 연희는 기억이 됐구만. 뭐 괜찮아요. 자 브로치 찾기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이제 우타하게는 그것을 물건 찾기 연습이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줘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꼭 비이성적이거나 멍청한 행동만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발견하거든 그것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머리속에서 지워버리지 말고 거기에 인간적인 이유를 부여해 보라는 뜻에서 이 인간적 논리라는 말을 우타하게는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2, 3일간 자신을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정해 둬 보세요. 뭐 내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어 2, 3일간 자신을 잘 관찰해 보면서 이 연습을 위한 아이디어들 주어진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상황이 떠오를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물건에 대단한 가치를 한번 부여를 해보세요. 나는 사실 뭐 지우개 하나를 찾았어. 지우개 하나를 선생님도 아까도 방금 지우개를 찾았는데 우리 딸내미 책상 위에 지우개가 굉장히 많은데 하필 그때 지우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필통도 열어보고 여기도 열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찾았던 순간이 오늘도 존재를 했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찾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관찰했지 같은 배우일지에다 적어보면서 이걸 한번 대입해 보세요. 첫째는 이 물건에 대단한 가치를 한번 부여를 해보는 겁니다. 보석을 받은 박은 귀걸이나 시계나 연애 편지나 돈 등등 돈도 뭐 한 천원짜리가 아니라 한 20만원 이렇게 30만원 이렇게 좀 잃어버리면 안 될 금액 그렇게 이제 가치를 한번 부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 그것이 가치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빛 같은 건 사실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머리가 지금 엉망이고 지금 딱 빗어야 될 때면 잃어버린 머리빛 하나도 대단히 귀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디션에 가야 되는 길인데 칫솔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칫솔도 굉장히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는 지우개를 찾았지만 선생님 항상 극단적으로 이제 뭐 죽을 것 같이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지우개가 지금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상황을 대입해 보는 거지. 상상력을. 자 그리고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나 그것을 찾았을 때의 심리적 정서적 효과를 미리 생각하거나 규정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서가 극에 달할 때까지 점천히 올라갔다가 휴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릴 거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 정반대로서 우리의 불안, 좌절, 절망, 분노, 기쁨 등을 차트로 만약에 그린다고 한다면 음 심장박동수처럼 아니면 체온처럼 그렇게 갑자기 튀어올랐다가 뚝 떨어지고 얼마 동안 일정하게 유지됐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환자의 열병과도 비슷한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세요. 만일 갑작스럽게 진정이 만약 찾아올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날 늘띄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뭔가를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찾아야 되는데 진정이 찾아와.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래요. 어쩌면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일지도 모른답니다. 그 정적이 나를 싹 스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곰강곰강하면서 내 심리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사실 다 다르잖아요. 막 호들갑 떠는 애들은 막 호들갑을 떨 것이고 진정 차분해졌다가 갑자기 쿵쿵쿵쿵쿵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감정의 정서가 곡선을 그리던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규정 지으면 안 되고 그냥 그 상상 속에 나를 맡겨보면서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으로 장갑을 끼면서 어떤 중요한 일로 약속한 장소에 나가려던 참이다. 집 열쇠가 가방에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요. 당신은 오늘 밤 늦게 귀가할 거고 그때는 관리인도 잠이 들어있어서 당신을 들여보내지도 못할 거다. 룸메이트는 주말마다 어디 가구 없어서 열쇠가 없으면 다시 들어올 길이 없어요. 당신은 가방을 비우고 막 뒤집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막 내용물을 막 샅샅이 뒤져보기도 하고 또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주머니들을 뒤집니다. 또 열쇠가 있어야 할 곳, 있을 수 있는 곳, 전에 있었던 곳 등을 다 찾아 봅니다. 그래도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까지도 찾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또 찬찬히 책상 서랍을 뒤지기도 해요. 찬찬히 막 책상 서랍 하나하나 다 뒤져봐. 아까 뒤집었던 그 핸드백을 분명히 다 뒤집어서 엎어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엎어보기도 해. 또 옷장으로 달려가서 내가 며칠 전에 입었던 레인코트 아 맞다 레인코트 내가 며칠 입었었는데 혹시 하고 딱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열쇠가 거기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찾는 과정에서 다루게 될 많은 물건들과 찾는 장소들 및 그 결과로 나타날 행동의 무수한 변형들을 발견할 때까지 상황을 즉흥적으로 꾸민 뒤에는 행동의 경로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동기를 부여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대를 안 해. 다 찾아보면서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할 거 아니야. 내가 급하면 급할수록.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야. 그냥 나는 여기 찾은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냉장고를 뒤져볼 생각이야. 그런 실생활은 없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 즉시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기를 하는 배우는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목 졸려 죽는 연기 했을 때 선생님 러시아 선생님이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막 이랬던 얘기 해줬죠.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 행적을 이미 알고 있어. 직접 즉시성 살아있지 못했단 말이야.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지. 네. 기대에 동기를 부여하라는 것도 별표 땡땡 해주시고요. 자 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만일 계획이 너무 산만하다면 투머치하다면 여러분은 발표 시에도 즉흥 경기를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예상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기술적 문제만을 테스트하는 셈이 됩니다. 또 예상은 잃었던 물건 여러분이 몸속 감췄던 물건을 발견하는 순간뿐 아니라 찾는 과정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열쇠가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가방을 제발 제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발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상상하면서 가방을 샅샅이 뒤져야 돼요. 열쇠가 거기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냥 흐름상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질 때까지 정말로 내용물들을 점검해야 돼요. 열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책상 서랍을 정말로 뒤져야 돼요. 프로치 찾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전에도 거기서 찾았던 적이 있었으니까 내가 냉장고 속에서 리모콘을 찾은 적이 있더라고 한다면 또 혹시 냉장고에 넣는 거 아니야? 하면서 냉장고를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논리적이거나 가능한 장소로 가되 열쇠를 거기다 놔뒀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며 열쇠의 오온 정신을 진짜로 쏟아서 그것을 찾으려는 욕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와 골똘한 생각 그것이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어디 있었으며 어제는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려고 애써야 함은 모든 찾는 작업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레인쿠트 주머니의 한쪽 구석에 있는 열쇠에 손가락이 딱 닿는 순간 이걸 꺼내기 전에 우리 느낌으로 알잖아요. 딱 닿는 순간 할렐루야 할 거 아니냐는 거야. 안도와 기쁨 또는 어쩌면 누가 여기다 넣어놨어? 아니면 난 바보야? 뭐 이러면서 분노 같은 어떤 진정한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10번 아니 100번을 반복 연습했을지도 모르는 어 그쵸 우리 100번도 넘게 연습한 것 같아. 그랬을지도 모르는 이 구체적인 계획을 따르는 동안 매 순간 진정으로 사로잡히는 이 과정이 당연히 재발될 수 있다. 다른 연습들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한두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재건축함에 있어서 더욱 섬세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찾을 장소를 충분히 마련해둬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만일 집에는 온갖 소지품이 다 가득하니까 서랍돌 뒤지고 막 딸내미 방도 뒤지고 양말통도 뒤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발표하는 이 스튜디오에는 그렇게 많은 소품 물건들이 있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임시 대용품으로라도 가득 채우도록 하래요. 내가 진짜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죠. 텅 빈 서랍을 휙 열어져치고 그 속을 막 뒤지는 척하고 막 마임으로 처리하고 무언극으로 처리하고 상상의 옷이나 다른 물건들을 막 이렇게 밑과 주변을 살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스스로도 믿음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죠. 소파의 베개 밑을 뒤지면서 다른 배우가 남겨둔 소도구 권총을 딱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발견했는데 못 본 척 하면서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섬세한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거야. 권총을 만약에 발견했으면 실생활이라면 이게 뭐야? 왜 권총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연기로 넘어가야 되잖아. 자 또 찾는 물건은 작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구두짝과 같이 큰 물건은 집에서라면 찾는 데는 시간이 얼마, 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작고 텅 빈 스튜디오에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보인다는 거죠. 너무 크면. 또 커피 테이블을 찾는 장소로 설정한다면 집에서라면 거기에 커피 테이블도 있고 어항도 있고 지금 선생님 책상 위에는 물티슈도 있고 행주도 있고 아까 먹다가 남은 커피 테이크아웃도 있고 이런데 스튜디오는 또 텀비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접 즉시성에 커다란 틈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품들이라든지 나를 진짜로 믿게끔 하는 이거 이제 애쭈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애쭈두를 도와줄 수 있는 소품들도 챙겨 넣어라라는 거고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애쭈두를 할 일은 없겠지만 해보고 싶긴 하네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매 순간 당신을 사로잡고 좋은 배우는 다음에 무엇이 오고 있는지 늘 잊어버린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배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는 심지어 외워뒀던 다음의 대사까지도 스스로 그것이 필요해질 때까지 있는다. 이 말은 우타기니 붙임말 같습니다. 자 이 연습은요 이해하기는 쉬워요. 한번 해보는 것도 쉽죠. 스스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좀 보잘것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타기니는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직접 즉시성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직접 즉시성에 가장 효과적인 연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번 시작해보라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